감스트 감스트 1인 햄버거 자 햄최멷 기네스북 도전 햄버거 포프와 맨망기 자 지금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8천명 계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자 들어와주세요 열정 좀 빼주세요 들어가자 그쪽에 먼저 들어갈거야 열정 좀 빼주세요 감스트님 자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서 진행을 해야되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자 일단 롯데리아 보고로만 불 좀 꺼주시구요 저기 꺼졌는데 일단 조명이 꺼져있어서 조명 좀 켜주세요 자 일단 컴퓨터 끄면 안됩니다 저는 일단 이것 좀 먹겠습니다 간망기꺼에요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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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지 내가 켜게요 아 내가 켜게요 맞네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 다 나가주세요 나머지 다 나가세요 필요없으니깐 상청객 안됩니까 박수 다 칠게요 뒤에서 오디오 겹치니까 저 나가세요 앞으로 진행할때 혼자 하자겠습니다 다 나가시고요 맞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햄버거 20개 준비했고 인간이 1인 최대로 몇 개를 먹는지 자 일단은 시간 몇 분 몇 분 할까요 맹망기씨 예 자 여러분 시간 언제 할까요 몇 분 할까요 자 여러분 시간 몇 분 할까요 자 황경이는 부르라고 야 황경아 너는 들어오래 그럼 황경이 너 들어와라 자 무제한으로 하자고 자 20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끝나고 실패했을지 같이 먹방한 다음에 바로 GTA5 가겠습니다 야 뒤에서 조용히 알았어 자자자자 자 네이버 타이머 아니 23이란 숫자 이제 좀 그만 써 방송 망해 23이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일단 24분으로 하고 자 일단 4분 뒤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단 몸 좀 부으세요 포션이랑 토큰 만들어도 됩니다 네 네 예 자 알아서 하시구요 아 토큰은 안되나 토큰 되죠 토큰 없이 하시여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제가 토 하는 걸 안좋아해서 토큰이요 토하는 걸 안좋아해서 토큰을 안한다고 오 알아서 아 알아서 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미쳤습니다 오케 토하는걸 안좋아한다 자 부금뜨겠습니다 자 부금뜨겠습니다 니가 알아서 하겠소 자 20분 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포장지 따는 게 좋습니다. 포장지 따는 게 좋습니다. 과연 그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와 개고수 포장지 따는 게 좋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될 것 같나? 존나게 궁금했다. 지금부터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지 따는 게 전문가입니다. 지금 3분 남았습니다. 미리 까놓으라는데요? 네? 아니 미리 안까놨는데요. 포장지 따는 게 얼마 안 걸려서 미리 안까놨는데요. 왜냐면 미리 까면 식어요 햄버거가. 자 햄버거 좋습니다. 야야야 근데 솔직히 롯데리아를 가장 많이 먹지 않아? 맞지? 자 보자. 그냥이 그냥. 맴만기씨 2분 50초 남았습니다. 슬슬 몸 부시고 운동 좀 하세요. 맴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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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아니 대기 시간을 늘리 뭐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맴만기 그 심적인 부담을 좀 없애려고요. 맴만기 많이 하는 거. 야 이게 먹기 전에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시작하잖아. 먹지도 못해. 그게 현실이야. 맞잖아. 맴만기 갑시다 맴맴. 자 레츠고. 자 시작합니다. 자 이제 2분 남았습니다. 맴맴. 이런 걸 왜 하는 거냐고요? 아니 맴만기가 어제 햄버거 9개 먹었는데 조금 배부른데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보려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희가 저번에 햄버거 복합 실패했는데 그 리매치 나 VS 나 무한도상 따라할려도 왠지 개신노잼빌이라 2님 곧바로 가보겠습니다. 레츠고! 스트라스트 어서오시고요. 제이잭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카이님 어서오시고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1분 40초 남았습니다. 자 1분 40초 남았습니다. 30분 주자고? 30분인가? 30분 너무 길지 않아? 30분인가? 100매는 1개 1분만 먹으면 20분에 저걸 어떻게 먹여? 30분 내가 봤으면 뭐 좀 될 것 같은데? 20개는 1분이 하나 먹었는가? 아 맞네. 자 일단 달려보자. 일단 100매 달려보자. 자 1분 남았습니다. 자 보수 우지게 살았습니다. 자 맘맨! 최고의 콜라 펩시로 조졌습니다. 맘맨! 자 자 여러분 여러분 그 숙제 아닙니다. 네. 자 이제 40초 남았습니다. 맘맨!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양끝에 힘을 끄는데요 지금? 자 출발합니다. 30초! 자 출발하십초. 맘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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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맘맨! 자 4초! 고! 맘맨! 그의 두 입에 햄버거 반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두 입. 맘맨! 맘맨! 그의 두 입에 햄버거 반이 사라졌습니다. 맘맨! 아니 아니. 아니 느린 게 아니라 빨리 먹는다고 폭발을 잘하는 게 아니야. 천천히 많이 먹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무조건 폭발. 지금 잘못된 상식이 뭐냐면. 무조건 빨리 먹으면 잘. 그게 아니야. 자 자. 좋았어 좋았어. 일단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와! 햄버거 네임. 맥은군에서 드신 한입, 두입, 세입 네임. 와우! 맘맨! 자 하나 끝났고요. 맘맨! 초쌤입니다. 햄버거 네임 컷. 자 갑니다. 자 너무 무리하게 빨리 먹지 마세요. 신중한 선수입니다. 설마 배부르나요? 이거 보면 정돈하게 빌리기 시작합니다. 설마 지금 배부르나요? 네? 배부르나요? 왜? 배부르냐고요. 배부르냐고요. 하하하하 아니 갑자기 뭔 소리 하세요. 어제 9개 처먹어 놓고. 형님 농담 모르시는데 농담? 맘맨 농담. 맘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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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h, 맘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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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여유롭게 30분 잔 20분 예방이라 하다 어떻게 20개 1분에 하나씩 먹냐 식사 중심이 있어 아니 근데 웬만기 식사 웬만기는 뭔가를 식사처럼 하긴 해 어 약간 이게 웬만기 스타일이라 우리가 지켜볼 묵묵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어 원래 많이 먹는 사람들은 천천히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빨리 많이 먹어야 돼요 천천히 많이 먹으면 벌써 힘든 건 아니겠죠? 으흐흐흐흐 윌레콤이네 봐 일단 끝났습니다 멜막입장 2개 끝나셨습니다 그리고 토콘이 없어요 토콘이 있는 게 아니라 토콘이 없습니다 물리시는 저거 2개여 제가 해시 브라운이 없을 수 있겠냐 미친다 개먹을 못 반해 해시 브라운을 왜 먹으라고 그러는 물리시는 게 아니라 감자튀기 못돼지 어? 감자튀기 못돼지 신고리하고 있는데 자 그다음 뭐 고르셨나요? 저 빨리 먹으면 많이 먹은 거 자 자 자 불고기 버거 자 불고기 버거 고르셨습니다 만메 지금 먹은 거 되이버거 1개 한우 불고기버거 제일 큰거 롯데리아 햄버거는 제일꺼에요 일단 한우 햄버거를 하나 먹었기 때문에 약간 일반인이면 무조건 배부른 상태입니다 일반인이면 자자자자 맘맨입니다 한우 불고기버거 하나 먹었습니다 제일 큰거 환경이야 나보다 더 진행 잘하는거같아 좋습니다 한우 햄버거 불고기버거 3개째 오케이 오케이 야 황경이가 나보다 더 진행 잘하는거 아니냐 오늘 그것때문이요 아 오늘 챌린저세상 잘했습니다 집어졌습니다 구당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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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환재석이다 오 양배추 뺏어먹기 스킬 지렸습니다 햄버거 돌려깎기 지렸어요 햄버거 돌려깎기 지렸습니다 맘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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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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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한 눈빛 싱그러운 미소 그건 아직 여유롭다 맛있습니다 햄버거는 이렇게 먹는거다 맘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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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뺄까요? 다 뺄게요 다 뺄게요 맘메입니다 세로로 깎아먹습니다 햄버거를 보통 이렇게 먹는데 맨마메이 세로로 깎아먹습니다 약간 약간 여러분들 자이언트 다람쥐입니다 신나게 되고요 햄버거 고르는 여유 자 그 다음 뭐고를 주십니까 먹고 싶은거 고르고 있어요 지금 핏골버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말하고지 말라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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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송이야 씨 패티가 두배인 빅불버거를 골랐어요 지금 아 2,3이 없으면 무조건 욕받이 나버려 야 2,3이 이리와봐 좀 까자 야 2,3이 좀 까고 시작하자 2,3이 없으면 욕받이 무조건 나네 아 세번째 원조 빅불버거입니다 여러분들 네번째 네번째 야 네번째 네번째 원조 빅불버거 자 좋습니다 육국만을 껐서 4개를 먹고 계십니다 5분 40초죠 자 레전드입니다 패티가 덕을 아 왠지 나 성공할거 같은데요 5분 40초죠 5분 40초죠 5분 40초죠 5분 40초죠 근데 부담은 정말 안돼 10개도 못 먹는다고? 야 어제 9개 먹었다니까 어제 그냥 9개 먹고 감자튀김 다 먹고 햄 콜라도 물로도 없어? 우리가 어제 감자튀김도 다 먹었잖아 그리고 좀 이따 치킨 먹으면 되니까 이 정도면 식사 끝이지 막 이러시던데 어제 폭파는 시간 부담이 있어서 잘 못 먹을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 멘만기 한참 잘나갈 때 지금 많이 죽었습니다 피자 2개씩 먹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라치노 렌덥튀김 그것도 피자 어디서 먹는지 아십니까? 이마트 피자 좋습니다 이마트 피자 2번씩 먹어요 이마트 피자 아시죠 여러분들 거의 미국 아메리카 피자급입니다 자 좋아 레츠고 그리고 삼겹살집에서 삼겹살 14인분 시키고 다 먹은 다음에 형님 부족한데 더 시킬까요? 여러분들 얘랑 저랑 삼겹살 가게 가서 처음에 5인분 먹었거든요 멘만기가 형님 저는 적게만 먹을게요 삼겹살 값 18만 4천 나왔습니다 멘만기입니다 만맨 아니 요즘은 많이 안 먹어서 하지만 멘만기 몸무게 10kg 줄였어요 10kg 줄인 몸무게 123kg 만맨 만 0.13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만맨 자 만맨 좋습니다 만맨입니다 여러분 자 만맨입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눈빛으로 그 다음 먹을 것을 스킨하고 있습니다 콜라 하나에 햄버거 5개를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번째 엠버거 여섯번째 엠버거 과연 두구두구두구 과연 멤버기 선생은 대리버거 지명했습니다 대리버거 대리버거 지명했습니다 대리버거 지명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리버거 지명했습니다 이제 약간 약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강간이 가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이게 바로 강약조절 그렇습니까 강약조절 신호졌고요 공강약 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약간 저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여기서 끝내도 되냐 하는 그런 신호 같은데 만맨 만맨의 기록은 16개 아니겠습니까 뛰어넘어 봅시다 만맨 광약 중광약 광약 중광약 광약 중광약 광약 중광약 만맨 너무 맛있어서 지금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환경이 진행 좋아 환경이 진행 좋아 너무 맛있어서 좋아 좋아 환경이 전형적인 아프리카 진행 좋아 좋아 아주 좋았어 아니 토크는 토크는 안 한대요 왜냐면 토크하는 거 자체를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한대요 안에 넣은 걸 왜 다시 뱉어야 되냐 약간 이런 마인드인 거 같은데 그렇죠 안에 넣은 걸 다시 왜 뱉어야 되냐 그런 마인드죠 그리고 저번에 여러분도 모르시면 모르시고 어제 제가 말했지만 맨망기가 어떤 걸 정확히 어떤 걸 먹고 나서 그랬느냐 맨망기가 그러면 맨망기가 뭐라 했냐면 위가 알아서 하기 위아라 선생 위아라 맨망기 선생입니다 시골렸고요 위아라 선생 닥치라고요? 아니 왜요 좀 아니 유지하지 않게 제가 지금 입총 계속 털겠습니다 여러분 입총 털겠습니다 입총 털겠습니다 입총 털겠습니다 입총 털겠습니다 입총 털겠습니다 오 위아라 입총 털겠습니다 입총 털겠습니다 이거 약간 위아라 입총 털겠습니다 입총 털겠습니다 입총 털겠습니다 오 시골렸고요 면밍총 콜라 한 개도 콜라하게 탔습니다 콜라 콜라 한 개를 한 손으로 트는 것 자체가 이미 레전드급입니다 일단 보수죠 그리고 콜라를 많이 먹어봤다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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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왜 이렇게 느려졌었는데 아까 햄버거 처음에 내 입에 한 개를 더 먹었는데 지금 아아 천천히 먹겠다 아 아니 이게 왜냐면 사실상 일반인은 폐기도 먹기 힘들기 때문에 그때 유알콜이 몇 개 먹었죠? 열한 개 먹었죠? 열한 개 먹었죠? 열한 개인가 열 개 먹었죠? 그때 유알콜이 열한 개 먹었습니다 근데 햄버거도 어떻게 테트리스처럼 딱딱딱 막아져 들어가야 더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테트리스 드립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좋았고요 그때 이삼씨가 먹다가 오이 알레르기 걸려서 원숭이처럼 존나 그르른 다음에 이삼씨가 아홉 개 먹었습니다 우와 예 자 과연 외망기씨 저게 될 것인가 자 지금 외망기 다음 지명 다음 지명 여섯 개 드셨습니다 자 일곱 개째 과연 어떤 걸 지명하십니까? 잘 먹어 뭡니까? 자 어떤 걸 지명하십니까? 잠시만 자 잠깐 배부른 것 같은데요 한번 이거 한번 충전하고 한번 충전 충전합니다 해시불 하나 하나 먹겠습니다 먹으면 좋답니다 자 일곱 개째 뭔가요? 자 한참 말해주세요 어떠신가요? 네 다음 한우 불고기 먹어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 한우불고기 한우불고기 아니었습니까? 와하하 여기 맘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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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자 지금 맨황기 맘멘 맘메 맘멘 야 지금 여러분 맘멘 자 지금 지금 뭐라 했냐면 사실 맨망기의 귓속 말고는 뭐라 했냐면 포기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자! 맘매 갑니다! 렉츠고! 맘매!! 계속 가는데 맘매! 맘매~~ 야식 먹으려고 지금.. 맘매~~ 맘매~~ 포기입니까? 안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맘매~~ 맴맛, 맴맛.. 맴맛이 가시죠. 또 아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한테 가져올까? 형 우리 뒤에서요. 아니 탈락한 사람 이거 먹을 자기부터 나가세요. 갓맨~~ 자 자 진행해주시고 제가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아유 디렉시. 여기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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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멘막이 씨부터 나가서 통 싸세요. 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갓맨~~ 다음 어떤 햄버거입니까? 새우 먹입니다. 또 좋아하는 것만 먹죠 지금? 제가 예상한 게 한 3개? 3개 정도 먹을 것 같습니다. 갓맨~~ 어 이거 떨어뜨리면 안 돼. 아우 시끄러워. 와 아툴반. 갓맨~~ 어우 드러워. 자 빨리 주세요. 멘막이 씨는 뭐 하나 들 때는 네임만에 먹었는데 뭐하십니까 지금? 입술 닦아 입술 닦아. 입술 닦아 입술 닦아. 다음 다음. 하느 불고기~~ 다음이요. 갓맨~~ 하느 불고기 뭐야? 어떻게 바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갓맨~~ 하느 불고기 갓맨~~ 하느 불고기 갓맨~~ 하느 electric 2개만 더 먹을게. 릴레이로 도지자. 2개만 더 먹을게. 1개. 2개만 더 먹을게. 웬만기 형님이 하는 우리에게 디자인 카드. 릴레이로 가자. 우리 디자인 카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디자인 카드 있어요. 아직 아껴먹고 있어요. 자고 있는 한 명이 있는데 그냥 햄버거 잘 먹어요. 요것도 안 먹었네. 맘매니 먹자 포기했어요. 식사하고 맛을 사실. 저녁 안 먹어가지고.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 거 보다. 형 어떻게 그렇게 천천히 토트리스를. 100개 드시면 100개 드실까? 오이 빼. 어이 빼. 어이 없어요 형님. 형 이거. 아 끊이셔니 나중에 먹는다. 1개 먹으면 안 돼요? 지금 먹으면 안 돼요? 1개 먹은다고. 터치에요 터치. 선수 얘기, 선수 얘기. 스토리. 여성스테리. 나가. 안돼 넘겨 빨리! 자꾸 좀 해. 햄버거 0.5개 먹는 사람 왔습니다. 햄버거 0.5개. 그 다음에 0.5개, 그 다음에 햄버거 0.5개! 아니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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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네 저 피곤재? 너 야, 햄버거 0.5개. 이거 1 캐리. 햄버거 0.5개. 이거 1, 2. 그거 1, 3. 해, 이거 1, 3. 햄버거 0.5개. 햄버거 0.5개 갔습니다. 햄버거 0.5개. 몸무게 60당! 햄버거 0.5개! 골라도 먹어! 와 진짜! 몸무게 몇 kg야? 6... 안 나는 거 어떻게 되세요? 몸무게 60당 안 됩니다! 54! 먹어! 58! 58! 랭맨! 랭맨! 한입뇌 엉덩이니까 하루 종일 걸려! 넘겨 넘겨! 그래 그래 좋아 좋아! 햄버거 0.5개! 너의 힘을 보여줘! 그 다음 다시 맴방기 선정! 이건 릴레이야! 그 다음 다시 맴방기 선정! 자 환경이 진행이면서 환경이 시점 존나 잘해서 그 다음 다시 맴방기입니다! 그 다음 다시 맴방기 릴레이 봅니다! 야 식당은 남았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형 맘매는 원기축진하고 맡겨줘! 다시 릴레이야! 릴레이 다음에 다시! 다시! 맞네! 잠시만 잠시만 아니 하나를 한쪽이요! 자! 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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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오이 있다. 오이 있다. 맘 맘 맘 맘 맘. 맘 맘, 맘. 다시 릴링. 다시 터치. 오케이. 자, 렉스고. 맘 맨. 아이구 우리 아들, 아이구 우리 딱 꼭 하면 잘한다. 아이구 우리 아들... 오케이, 우리 아들. 와, 산맨, 산맨, 산맨. 여러분들, 이게 무슨 버거인지 아십니까? 치즈 버거인데 하루 종일 먹습니다. 맘 맨처럼 아네. 맘 맨은 한 입 주입 세인 De이 끝. 릴레이로 푹파 연습 좀 해야 돼 마인맨 마인맨 오케잇! 자 나 끝났어!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자 나 끝났어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자 지금 10개 10개 13분 10개 13분 자 시간 더 안내면 터치 안내면 터치 자 10개 13분 10개 13분 할 수 있다 아니 13의 반 13의 반 이것도 남았어 이거 안 뚫린다 자 크리스피라고? 자 자 여기가 좋아하는거 자 자 자 자양 좋아하는 거 자 자 자 가장 좋아 masa 니다 오유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안주세요 아가리 전문 airplane 앉으세요 아가리 전문입니다 아가리 존나 잘 털어요 맘맨 맘매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hommes당당한 얼굴로 전쟁을 지금 준비하듯이 그렇습니다. 맘매인 얼굴 나옵니다 지금. 자 맘매인 얼굴 나옵니다. 지금 잠깐 쉬고 오신 거예요 지금. 좋습니다. 배가 불러온 철평한 게 아니라. 웬망기. 웬망기 선생님 어제 9개 먹었는데 배부르나봐요. 아니 이 새끼 8시에 치킨 쳐먹었어. 아이씨. 아니 이 새끼 폭발한다 했거든.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그냥 먹어도 괜찮다니까요. 아니 먹지마 치킨 먹지 마라니까. 야 먹지마. 야 생방 들어간다. 야 생방 들어간다 끊어. 먹어도 괜찮다니까요. 그래도 먹었어요. 아이씨. 아니 양년반 프라이드반 간장까지 시켜가지고 그냥. 아니 치혼자 한 마리 반을 쳐먹고 있어. 일단 그래도 6개는 다행이야. 오늘 아레나 같이 안 따라간 이유가 치킨을 지금 혼자 먹으려고 안 따라간 거야. 네. 몰래 쿠폰 사가지고. 좋습니다. 치킨 쿠폰을 혼자 먹었대. 생방 보다가 아까 치킨이가 시킬까 그랬다고? 아으이씨. 야 먹지 마라 했잖아. 컨텐츠 한다고. 아이씨 괜찮아 그래도. 자 맘맨. 맘맨 0.12톤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자 우리 이삼 씨는 이거 끝나고. 들어가서 주무시. 다 먹어. 맘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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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하자. 맘맨. 자x3 오케이x4 좋아x4 자 두 개 먹었어. 자 몇 개 남았어. 아.. 좀 힘들다.. 맘메~~ 왕의 귀환 킹이의 컴백 맘메~~ 어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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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남은거 남은거 일단 남은거 남은거 아 이거 불안하네 야 이거 11분만에 열한게 반.. 열게 반인데? 와아!! 한게.. 한 눈이 거의.. 홍창근입니다 여러분 아.. 맘메 미치겠다.. 자 추천 좀 불러주세요.. 맘메~~ 야 창근이 깨울래? 자 여러분 11분 28초 남았습니다 저도 하나 먹을래요.. 배고파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환경! 환경이 더해 오케이 제가 맘메 따라하겠습니다 똑같이 2번..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맘메 4번.. 그.. 내 입에 청소하면 똑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 창근이 배신자 새끼.. 내 입에 청소! 맘메 저는 피곤해서 안 될거 같네요 맘메 왜 이렇게 돼요 맘메! 야 근데 아무도 지금 토콘 안했어 지금 진짜로 맘메~~ 얘는 참고로 토콘을 싫어해요 진짜로 야 토콘이 제일 좋은 기술이라니까? 아니 치킨까지 나오면 안된대요 양념치킨의 여운은 아직 편안하지 않았대요 아 양념치킨의 여운은 떠나가지 않았다 맘메~~ 좋았어 좋았어 맘메~~ 아니 이게 근데 더우가 커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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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좋습니다 크다운 그럼 10개 남았습니다 자 10분 남았습니다 맘메 뭐 드실거에요 자 이제 속도를 높여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맘메이 했던거 이렇게 갑니다 자 빨리 이기잘 듣기세요 지금 오늘 황경이 존나 없길래 맘메~~ 맘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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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음료수 먹는거 다 치우고 오케이 오케이 야 음료수 5개밖에 안남았어 자 자 자 자 이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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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해 먹고 먹고 터치해 먹고 먹고 나한테 터치해 야 그거 왜 먹어 아 이거 먹지 말라고 야 햄버거 봐 야 먹지마 야 그거 먹지마 감탄이 이거 왜 먹어 미친새끼야 야 먹지마 야 그거 먹지마 야 먹지마 야 먹지마 이거 입에 들어간거 저만 좀 하려고 야 야 야 터치 먹고 터치 다 먹고 다 먹고 으하하하 몇둘 맞는데 몇둘 맞는데 다 먹고 다 먹고 터치 다 먹고 아 저 9분 남았다 씨바 몇개 남았냐 야 9분에 9분에 9개 1분에 하나씩 먹어야 돼 진짜 터치 바로 배러 야 알았어요 야 빨리 빨리 야 이거 9분에 9개다 자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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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빨리 자 빨리 빨리 자 자 빨리 자 뱉지 말고 됐어 됐어 아 아 자 자 아 미치겠네 씨지마 아 아 제발 둘 뭐고 아 아 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 아악! 아 지금 먹는 거 ㅈㄴ하네 내가 보여줄게 자 이렇게 남매 안 컸다 아니 뭐지? 아니니까 아 이제 짱구 아잉 고기 밥 먹었는데 대리버거로 이뤄게 대리버거 오우! 반죽을 하면 반죽을 해요 오! 오늘 비오는데? 이걸로? 불찜개? 이걸로 부침개 해먹으면 밥도둑입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부침개 해먹으면 밥도둑 오늘 비오는데 부침개 많이 먹겠다 부침개 아 내꺼에요 남맨만 더 해먹으면 남맨 먹겠다 남맨 남맨 배고프시잖아요 빨리 빨리 남맨 배고파 남맨 배고파 남맨 배고파 남맨 배고파 남맨 그만 남맨, 그만 남맨 huge 남맨 남맨 sino 남맨 너무 좋아하시는 거 나왔어요. 공맨! 공맨! 그리고 올게. 빨리 빨리 빨리. 맥맥스. 햄버거 0.5개 한 개를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헤리버거고요. 빨리 먹어야지. 빨리 빨리. 6분 남았어. 맘맨 지금 기다리자. 배고파가지고. 7분 남았어. 야 안되겠다. 6분이다 6분. 6분 남. 야 6분에 1. 야 6분에 1고 올게. 맘맨 30초씩. 야 빨리 빨리 상기. 일단 상기야. 상기야 빨리. 억지로 하지마. 억지로 하지마. 내가 부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황맨. 됐어. 물 사지 먹고. 형 좋아하게? 우리 비닐병기. 비닐병기 깨어 비닐병기. 아 새우분 아까 먹었어. 물고기 씨. 불고기만 먹어. 불고기만 먹어. 야. 야 비닐병 비닐병기. 헤매엠. 확률. 오늘! 아 역시 편집자! 안일어봅니다! 이번 식사하고 계세요! 아 하루종일 먹어! 돌려깎기 기네! 아 시간다! 시간! 시간다! 시간! 시간다! 시간! 아 빵게 먹을까? 그렇지 그렇지! 얼굴 닦아! 얼굴 닦아! 간맨! 간맨! 이빨 안 닦을까 봐! 이빨 닦아드렸습니다! 아니 늦어서 간 말이야! 앙니 싹싹 닦아드렸습니다! 제가 이빨 닦아드렸습니다! 6개 나오지! 빨리! 빨리! 간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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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햄빵은 짬을 흘려! 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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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탈차 아닙니다! 탈차 아닙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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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배고파서 흥기증났어! 지랄! 지랄 조그마이! 지랄 조그마이! 맘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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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세주 맘맨! 자! 자! 이제 다섯개 남았다! 0.1리티에! 대력을 모으세요! 그 다음 환경! 그 다음 환경! 그 다음 환경! 안내물이야! 맞네! 한 두개만 먹어주면 우리 할 수 있어! 오! 중대장! 중대장! 계급장! 중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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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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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대장! 소대장댕! 빨리 드십시오! 햄버거 몇개 더 하자! 김님 모두와의! 빨리빨리 서치! 다 보고 서치야돼! 야! 이제 3분 남았다! 3분에 다섯개! 서치해주지마! 이산맨이 알았다! 빨리 빨리 까! 서치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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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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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일드쉽! 개잘파른다! 와일드쉽! 맘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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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2분 남았어! 맘맨! 레이커 보여줘! 하나 둘 셋 넷! 레이커! 야! 다 살라붙어! 규칙 없잖아! 빨리 다 살라! 새우먹어 제일 작아! 빨리 핫크리스피! 맘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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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하나! 청량해! 아! 못먹겠어! 헨벅! 아! 못먹겠어! 헨벅! 야! 나 하나가 이 정도만 먹으면 돼! 헨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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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밥만 떼! 하하하하 넌... 맘맨 한 입만 해주세요 우식간 맘맨~~ 반찬 bunch 맘메emente에에에에엥 tongues 맘 Mehери엥 맘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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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먹어! 예! 안 됐다 해 먹어! 응! 당신 방송이야! 응! 당신 방송이야! 오! 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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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5! 콜라 한입이야! 안 먹어! 진메! 한입만 먹어도 안 돼! 자기 좋아하는 거 먹으면 꽉 끓이지! 매워 이거! 이거 굳히면 안 돼! 왜! 이건 아마 안 될 거야! 호주 부터 나왔다! 빨리! 안 먹어! 콜라 한입이야! 햄버거 먹어! 이건 치킨이다! 이건 치킨이다! 이건 햄버거야! 이건 햄버거! 이거 먹자! 야 빨리 빨리! 야 혼자 넣었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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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폰 사장님 나왔습니다. 자 부은 거! 부은 거! 다 먹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봐야지 저 새끼 진짜 뭐라는 줄 알어? 토하면서? 존나 극협인게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다시 안 해! 아우 지랄하고 있네 진짜 아우 아 매워 그냥 한꺼번에 2개 해줘 그럼 매운걸 왜 샀어? 너무 대리버거만 사면 이상하잖아 너무 대리버거만 사면 이상하잖아 형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형이 어차피 맘메 다 먹어 내가 먹을 거 사야지 아 매워 야 치워 이제 어 지티야자 바로 맘메 지금 햄버거 일부러 다 안 먹었어요 제가 먹을 힘이 남아있어 아니 시바 이걸 왜 먹어 후식 후식 맘메 아니 이게 뭔 후식이야 또 후식 맘메 아니 이 새끼 뭐 군대에서 나오는 미니 돈가스인줄 알고 있네 아니 이게 뭔 후식이야 맘메 나와있어 어? 야 야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지 그 상황에서 여기다 던져놓고 으윽 절대 안할거야 우윽 다시는 안해 으윽 절대 안할거야 안했어 우윽한거 나가는건지 지랄하고 있는데 절대 안할거야 통합에서 케이지 다 들리더만 우윽 절대 안해 우윽 절대 안해 우윽 절대 안해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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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여하튼 오늘 맘멘 프로젝트 실패입니다 야 그래도 치킨 한마리 밥 먹고 치킨 닭다리 두개 남겼던만 누구 줄라고 남긴거에요? 나중에 먹었어? 이분이 먹었어요 어? 나 안먹었어 누가 먹었어 응? 참나 참나 장국이가 먹었는데 우윽 우윽 후식으로 먹으면 아니 왜 닭다리 두개 아니 왜 남겨 니가 왜 남겨 닭다리 두개 딱봐도 후식으로 먹으려고 지금 나 뚱만이요 지금 카메라 가리지마 좀 꺼져 나가서 치워 나가서 나가서 좀 꺼져 꺼져 가지고 나도 이거 좀 닦아야겠다 어우 바닥에 양배추 바치네 바치나 양배추 누가 농사지였어 유지 유지 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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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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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저거 나를 칠게 야 저거 저거 향배추 바칩니다 밑에 자 저 GTA5 좀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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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ter